10편 37편 다윗의 시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 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훈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왁께서 붙드시는도다 여왁께서 운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영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초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왁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믄 여왁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임이로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왁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 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왁께서 붙드시는도다 여왁께서 운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건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요하이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영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왁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믄 여왁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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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